오늘 아들 랩 궁금하죠? 진짜 궁금해요 너무 허무할까 봐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듣는 기회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누가 오셨나요? 래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두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해! 마이너스 한해! 마이너스 한해! 마이너스 한해! 아우 아들 아들 표정 봐봐 이따구려! 어머머머머머 마이너스 한해! 오늘 어떤 걸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? 라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좀 잘 쓰고 있는가랑 라임 리듬을 잘 타야지 되니까 리듬을 혹시 놓치진 않나 이런 걸 좀 보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오재가재 씨만 가진 매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름이 완전 매력이죠 이름이 완전 매력 있어요 오재가재 요즘 스타일이에요 오 그렇네 우리가 몰랐네 오재가재 어머니 아버님한테 한 말씀하고 본격적으로 랩 한번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?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가 하는 거 보고 생각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재가재 오재가재 난 너김없이 녹초 흘러내리다시피 이불을 덮어 침대에 누워 창문 틈새로는 달빛 많이 날 밝혀주네 또 제가 떼는 시계빵 소리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전부 고요해 페이스북 소식에 눈을 못 떼다 잘 사는 친구놈들 괜히 배가 아파와 행복한 척이라면 날 괜히 또 위로하다 다시금 찾아올 저 아침이 또 미웠어 스르르 든 잠 또 부르르 깬 잠 기분 좋은 꿈을 밤에만 꾸는 게 아쉬워 아침 또한 만들게 나라는 지갑 안에 수만 개의 코인 그중에 하나 넣고 이제 신발끈을 조여 죽어도 전부터 오재가 되는 노타 오 투 더 재가재 주위에 쌓은 다음은 이제 집이 돼 감사합니다 엄청 떨렸을 텐데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네 자신감에 매력된다 엄청 떨렸을 텐데 지가 마치 풀어있는 양 그러니까 마치 풀어있는 양 이 자신감에 엄마 저는 내부 잘 못 들지만 너무 멋있네 솔직히 지금 이제 스무살 제대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? 저는 생각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길래? 저는 되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실 정도니까 생각보다 가사도 좋았던 것 같고 가사도 좋았던 것 같고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연습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이 나이 또래 하는 얘기들이 본인이 돈도 없으면서 돈 자랑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기 이야기를 그거는 되게 래퍼로서 강점이기도 하고 와우 아니 저런 점만 얘기했잖아 부모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부족하다 이런 거 가사에서 이렇게 리듬을 밟아가는 라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신경을 조금만 쓰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어머님 아버님 뭐 집에서 들을 때랑은 조금 다르죠? 어떠셨어요? 별 차이 없는데요? 별 차이 없는데요? 아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벌써 다르잖아요 아 이거 부모로 와서는 아직까지 멀어진 것 같은데 어머니는요? 어떠셨어요 어머니는? 저는 문을 딱 닫고 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? 지금 이게 좋은 성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제 노래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되게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랩해도 아마 아유 몰라요 이럴걸요? 한 애도 준비할 수 있어요 혹시? 아 저는 아니 아니 그냥 한 애도 아무거나 없는데 그럼 아까 오재가재씨 비트 틀어 주실 수 있어요? 오재가재 비트를 틀어 달래요 아무거나 해 볼게요 그러면 비트 혹시 틀어 주실 수 있나요? 야 아 진짜 신비를 하는데 요 야 어 내가 가르쳐줄게 리듬 타는 법 드럼 치킨 다 사이로 그룹 이어가는 법 물론 내 랩 따라하면 너의 혀에 지나지 여기 이 노래 주인 알지 비기리은 어글랫업과 함께하는 쇼타임 너의 팔이 아파움 잠 흔들어 목마 어차피 못 느끼는 저게 콩밥 같은 랩버들 하는 척 하지 마라 공감 예 예 예 역시 하네 아 엄마 저게 한 애가 했는데도 업무 대전이 여전히 똑같은데 아니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부른 거라 이거랑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뭘 느끼니 기준이 없는 거야 주인공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일단 부모님이 편견을 깨시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재가재씨가 어쨌든 뭐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뭐 노래 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되 그렇지 음악을 하는 모습을 조금 조금씩 부모님한테 보여주시면 마음을 열 수 있지 저희 부모님도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 뭐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더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